뉴욕 라클랜드 지역에 이어 브루클린 지역에도 홍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유대인 학교 학생들의 경우 등교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양준하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의 라클랜드 지역에 이어서 이번엔 브루클린 지역의 홍역 창궐에 보건당국이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유대인계 학교가 있는 곳에서 백신 접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홍역이 점점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지역엔 현재 홍역 발병 건수가 214건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일단 홍역에 걸리면 고열에 시달리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일단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학생들의 등교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엎친 듯 엎친 격으로 홍역 백신에 대한 괴담도 홍역 창궐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형들은 홍역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으로 자폐증에 걸린다는 소문을 믿고 아예 완강히 백신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홍역 백신과 자폐증에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거부하는 학부형들이 상당수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결코 받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보건당국은 그야말로 홍역 방지책으로 고심하며 홍역을 앓고 있는 셈입니다. KBTV 뉴스 양준환입니다.